출판 기념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출판 기념회에는 오늘 신문회 학회 시화지 따로 또 함께 제16권 그리고 아테문인협회 시화지 아름다운 구석 제8권 그리고 인사동 시인협회 시화지 인사동 시인들 제16권에 대한 출판 기념회입니다. 오늘 이 출판 기념회는 K커팅하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는 순서 이것으로 오늘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K커팅을 하기 전에 혼란이 없도록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K커팅 하시는 것은 이거를 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워낙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회의자로서 제 직권으로 12명, 12분만 제가 오늘 K커팅하는 것으로 제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 말씀과 축사를 해주신 진기영 박사님, 이금배 원장님, 음창사 교수님, 노창애 교수님, 이상 4분 나오시고요. 그리고 8개 문학단체 회장님 8분이십니다. 아까 나오셨던 박수표 회장님, 유형회 회장님, 유형회장님, 유한상 회장님, 배정규 회장님, 정기영 회장님, 황성규 회장님, 강은혜 회장님, 유형회장님, 유중관 회장님, 이상 총 12명이 K커팅 해 주시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여러분 많이 계시지만 오늘 협상 자리를 감안하셔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경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K커팅. 얼굴은 앞으로 카메라를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